아이언클레드의 살아남은 병사입니다. 어? 켈리 차 뭐 해야지? 죽으면 다시 한다. 규주는 1막에서 먹으면? 저주 비슷한 것도 아니지. 저주 언저리지. 그 다음엔 저주 miles 만에 소요. 그 다음엔 저주 아이언클레스입니다. 저주상 생일이 아니냐? 저주에서 저주가 있다는 거에요? 이결에 다가. 그래 라이버를 도착한 게 om Amerika 가입입니다. 내가 진짜 veterinary 분실도 배고 싶다. 명령은 이 아이언클레스의 안이 없ufen. 저주의 안이 없 sociedad? 명령은 이 아이언클레스의 안이 없기 때문에 깨어나세요 용서여 아이 개미친 게임아 이건 대학살 RR 오.. 최고의 수비카드 짠 절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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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감절힘 물 전지 칼 물 뿜기 아니 나 불 안 뿜어 쪼개는 가면인데 그냥 유물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나 불 안 뿜어 약분특 쓰레기 게임 뭐? 아 좀 제발 앗 써서 잡은 듯 배치워나? 덜덜 힘 힘 무적 아님 싸꼬대 가고 싶음 이제 사모 찾고 켈리 무적 사모 제물 무감 절힘 머프 사락 만 찾으면 대관성이는 리얼 키킥 아 얌 이수 이수 아 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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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이펙트도 셀듯 아 그건 아닌가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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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돌인데 셀 나왔어 셀 전부 풀 피어 아이 풀 최대치력 아니 저 뭐라고 불러 무장해제 가격변 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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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돈돈 떡 앗 앗 절힘좀 줄래요 절힘좀 줄래요 깡 저기 상점 두개나 있네 재수없네 재수없네 근데 저쪽으로 가야 사천엔 목숨 부재할 수 있을 것 같네 아 젠힘좀 줄래요 스포츠 이런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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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비저 뚱땡이다 명치 달려야 되는데 뚱땡이 손해가지고 작은 상자 모 검 절 힘으로 다 때려야겠지 잉크병 짠 아니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되는 거 아니 앞에 상점이 있어서 50원 남겨야 되니까 무적은 무적은 못 사겠다 보건가에 맨대 음.. 엄청난 빈 아.. 빙수 발방빙농 광기 스넥 호전에서 광기 나오는거 봐 산타 없으면 딜카드가 없네 보스는 누가 잡냐 보스는 누가 잡냐 빙 예에이 빙수 발방빙농 근데 해볼게 없네 자격도 돌리면 돌아간다 이야 편지 칼 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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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기긴 이겼지. 파격에 힘이 느껴지십니까?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본 장면 같은데. 악마의 형상. 한돌 쓰자. 눈피다. 사신오면 깨겠는데. 아니면 그냥 참오죠. 캘리사보로 비벼볼게. 룰룰룰룰룰룰룰. 몸박스냐? 네. 엄청난 미인 한번 보여줘. 가비. 룰룰룰룰. 룰룰. 룰룰룰. 룰룰룰. 어. 광폭화. 룬 필요해서 할만하다. 상대 공격 안할때 몰래 쓰면 되니까. 룰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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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물내놔 과아 사열스면 노력을 낼 수 있지만 사열체력도 아깝다 딱댐 아 왜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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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근데 기사회생으로 채울 수 있다 어? 50개 광기에 광기 넣기 엄청난 민 옥션 안 써도 되겠지 블리트를 일반 엘리트로 가꾸는 힘 블리트를 일반 엘리트로 가꾸는 힘 뭐? 흑우부죠? 지금 있던걸 유물이라고? 겨우 이까지의 유물로 감히 흑우부 10개 어쩔건데 뭘 할 수 있냐고 뭘 할 수 있냐고 뭐? 장화를 줄 수가 있었구나 아이 엠주 주고있네 유불꼬라지가 왜이래 산막에서 흑우부적 장화 엠주 먹고 자빠졌네 이게 개미냐 이거 이게 개미냐 이거 흑우부 흐흑 절힘 파격감 좋음 내가 다른들 meer 또 목요 탱 젠 조금 캬 파워만 놓고 보면 센데 템포가 그렇게 빠를까? 아 손님 이러군 하클리 뭐해요? 응 숨 쉬어 뭐? 소리 어디갔어 좋은 게임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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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했다 쓰레기 게임이란 걸 망각했네 아 아 아 아 사혈 쓸 필요가 없는데 사혈 쓸 필요가 없는데 사막에서는 어떨까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단추 번데기 번데기에서 참호 뽑는거 보여줌 헛먹이 와 이게 마리도야? 있었어? 이게 게임이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난고나 극복 떴다. 덱 파워는 되는데 들어가. 맞어 이거. 아니 나 맞으면은 사혈 못하네. 그래도 맞아. 안 돼. 무감감 나쁜 놈아. 무감감 두 개 다 썼는데. 이게 무감각이지. 아무것도 못하죠. 기사 회생 쓰면 되죠. 이겼죠. 뭐야. 0코 흘네. 두 개 뽑았네. 세 개 뽑았네. 개고수인데. 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걸 보고 저희 집 번데기가 심장을 잡았습니다. 님들. I don't care. 난 사실 힘 대기였다. 힘 올려야지. 피해를 천구 줍니다 깡 심장마비 점프가 왜 이래 역시 룸피사기야 점프가 왜 이래 점프가 왜 이래 점프가 왜 이래 점프к BuildERS Um 점프가 미 vase